자, 오늘 첫 번째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경기도 안산의 다온, 그리고 김포의 김포페이, 부산의 동백전, 이게 다 뭔지 혹시 아십니까? 모릅니다. 갑자기 모릅니다, 이렇게. 깜짝 놀랐는데. 지역화폐 얘기입니다. 지역화폐는 특정 지역 안에서만 유통되는 화폐인데, 우리 제주 지역에도 드디어 생깁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달부터 발행이 되는데, 아무래도 지역화폐가 지역의 돈이 빠져나가지 않고,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지역에서 돌게 하는 데 의미가 있는 거라서. 그런 건데, 소비와 유통이 좀 늘고, 덩달아 생산 증가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이런 선순환 구조가 지역 안에서 일어나게 하는 게 바로 이 지역화폐의 의미가 좀 담겨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다른 지자체에서는 경기도가 좀 대표적입니다. 전통시장이 살아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측면이 있어서 발행액이 더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뭐 어떻게 보면 지자체가 발행하는 지역화폐는 아니지만, 그래도 지역에 유사한 상품권이 이렇게 발행이 돼서 경조사 때 사용되는 경우들도 많잖아요. 많이들 쓰시죠. 재래시장 등에서 사용이 가능한 제주사랑 상품권과 은행에서 나오는 상품권들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경조사 답례품을 비롯해서 시중에서 활발하게 사용이 좀 되고 있습니다. 지역화폐에 이걸 어떻게 흡수하고 상생할 것인지를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보통 지역화폐들도 카드형 그리고 또 모바일형으로 많이 나오거든요. 탐나는 점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여기에 하나 더. 이건 도의의 건의로 인해서 결정이 된 건데,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제주의 답례품 문화 같은 것이 있어서 20% 정도는 종이집회로도 발행이 됩니다. 지역사회에는 굉장히 도움이 될 만한 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